네 개인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. 귀염둥이 곰돌이 김태우 씨 그리고 왕엄마 손효영 씨 호영 씨는 이날 눈에 다래끼가 나서 저렇게 왼쪽 눈을 가리는 응숙한 솜씨를 다 보여줍니다. 다른 팀원들이 있으니까 사마가 되는구나 그리고 최근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 대니안 저도 개범 아닙니다. 네 다음은 날카로운 인생이 매력적인 윤계상 씨 저 또한 개자가 있습니다. 네 모두 같이 이렇게 멋진 전세로 뭉쳤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고서 노래 연장하시군요. 네 그럼 이제 전쟁에 출전하나요? 아닙니다. 세트를 옮겨 로버트 손으로 이동합니다. 호영 씨는 뭐가 이렇게 좋은지 네 카메라 돌고 액션 촬영을 하면서 여전히 장난길을 숨기지 못하는 우리의 태우 씨 액션 합시다. 오케이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태우 씨 방금 그렇게 아예 오바를 딱 하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. 오바가 많으니까 아예 오바를 지시하는군요. 하나 둘 셋 네 그럼 세울 씨 오바 연기를 감상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